안녕하세요. 강한결 역할을 맡은 이현우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소림이 역할을 맡은 네네네들 중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찬형 역할을 맡은 이서원이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유나 역할을 맡은 홍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재미있습니다. 진혁하고 있는 이 정도입니다.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이 노래해 주라 하는 거니까. 나에 대해서 무슨 말한 거. 네가 알고 싶은 거라면 뭐든지 다. 아니요.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듣고 싶으니까 계속 하라고. 난 좋은데. 이런 게 궁금해? 진짜 못생겼어.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? 누가 너무 웃기나 해요? 나한테 잘못을 하며 피아노를 쳐주거든요. 한결 씨랑 저 사이에 거두한 장벽을 받겠는데. 그래도 그러지 않을 거니까. 어차피 더 팝업 된 거 같다? 씩씩하게 해줘야 돼. 그냥 어차피 더 팝업 된 거 같다? 너 말고. 쟤들이래. 아니. 어차피 더 팝업 된 거 같다? 더 가져도 돼. 아이가 또박또박해. 그대로 안 한다. 네네. 어차피 더 좋은 놈 같더라고. 아 우리 가게 단골 됐으면 좋겠다. 이제 또 글씨가 커질 수도 있어. 근데. 지금 저거 소리로 배우고 그래가지고. 찬양이 앞에서 연주하면 손가락 떨어지냐? 오리지널 크루드 플레이 소환인가? 야 진짜 우리 고딩 게임으로 처음 아니야? 하나도 안 볼만하다. 턱에 침이나 닦고 말했네. 난 아니해줍시다. 직접 시작한다. 오빠 너 지금 날 불러? 이번 거 불러. 2, 3, 4. 오우. 아까 가르쳐줬어. 수고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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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